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부자들이 얼마나 풍수에 신경을 쓰는지를 잘 모르겠다고 정말 그들이 풍수에 신경을 쓰는지를 뭘로 알 수 있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제와 그제 제가 보여드렸던 회장님의 집에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 이것은 해태라는 것으로 오행학적으로 불의 기운을 막는 수행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풍수에서 말하는 상이고 이것이 있다는 것은 이 집이 풍수를 적용하여 만들어진 집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오행학적인 풍수적인 상들은 국내에 있는 어느 회장님 댁에라도 의김없이 다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부자들일수록 풍수에 정말 많은 신경을 쓰고 또 그 원칙을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이 풍수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들을 따라하세요. 그래야 부자가 됩니다. 아니 그들만큼은 아니더라도 평생 돈 걱정은 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 부자되기를 결심하세요. 그래야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성은 바로 에이 나난데 그런다고 부자가 되겠냐라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 물어보면 야 저렇게 해놓고 살면 정말 좋겠다. 저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다들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정작 조금만 바꿔보세요. 저렇게는 아니더라도 다들 부유롭게는 살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김없이 그분들은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저 사람들은 우리와 머리가 달라 저 사람들은 부모가 부자였어 라는 식으로 부정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항상 결과만 보기에 그러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분들도 다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과거 끼닉거리가 없어 굶었던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며 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에 한이 맺힌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그들은 가난했기에 부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던 거예요. 죽어도 난 부자가 되겠다 라고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결심을 하세요. 그리고 목표를 세우세요. 네 그것이 바로 부자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두번째로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게으르고 나타기에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셨다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의 행동 중에서 없애할 것이 있습니다. 네 바로 결음과 나태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사람이 부지런하면 큰 부자는 몰라도 작은 부자는 무조건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의 일상 중에서 할 일 없이 버려지는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누구나 이 시간이 정말 많다는 것을 다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 중에 매일 한 시간만 여러분의 목표를 위한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절대 결음 피지 마세요. 에이 조금 있다 하지 뭐 내일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바로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생각이 나시면 뭐든 바로 하세요. 이것이 하나 둘 습관이 되면서 여러분은 누구라도 부자가 되는 습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여러분 부에 대한 대가를 치를 각오를 꼭 하십시오. 여러분 앞서의 결음과 나태함을 걷어내셨다면 이젠 부를 위해 여러분의 뭔가를 주어야 한다는 것을 꼭 이해를 하십시오. 네 그것은 분명 아주 소중한 것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놀거리 즐길거리 또 즐거움 그 중 뭔가 하나는 반드시 부를 위해서 내어 놓아야 하는 거예요. 네 친구분들과 어울려 술 마시는 시간 또 노는 시간 놀러가는 시간 그 중 뭔가 하나는 부를 위해 희생을 하시고 그 시간을 여러분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맞습니다. 정말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의 대가는 반드시 지불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매년 일을 하다가 응급실에 두어보는 실력합니다. 네 그랬기에 지금의 부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겠죠. 네번째로 여러분 시작하는 것은 절대 무슨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시작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아주 거창하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무슨 의식이라도 치르듯이 날짜를 잡아 계획을 잡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자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해야 할 것이라면 지금 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이것이 필요할 것 같다면 그냥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 시작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풍수도 영상을 보시다가 치워야 되겠다 생각이 되시면 지금 치우십시오. 맞습니다. 내일부터 해야지 모레부터 해야지라는 이런 망설임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지 못하는 가장 나쁜 습관이에요. 여러분 뭐든 지금 당장 하십시오. 생각나면 그냥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그 중 하나는 분명히 뭔가 터집니다. 네 그것이 여러분에게 부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가난한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늘 익숙한 것만 찾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뭐든 바꾸려고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주어도 그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스스로를 변화시키려고 바꾸려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그들은 항상 익숙한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이 나이에 이 나이에 내가 뭘 한다고 라는 식으로 말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위대한 업적은 다 60대 이후의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맞습니다. 하다가 실패하고 하다가 실패하고 이런 실패가 쌓이고 쌓여서 비로소 완성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일단 시작을 하시고 하다가 더 좋은 방법으로 바꾸어 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풍수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대로 하나씩 바꿔가세요. 현관도 바꾸시고 거실도 주방도 또 침실도 바꿔보세요. 분명 훨씬 좋고 훨씬 깨끗하고 훨씬 편한 생활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실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시는 것 절대 잊지 마시고요. 여섯 번째로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 책임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과 부유로움을 누리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책임감입니다. 네 조금 부자인 사람들은 내 가족에 대한 책임감으로 이 가족들이 행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이고 또 큰 부자인 사람들은 자신의 회사의 직원들 그리고 그 직원들의 가족들의 행복함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절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선 내 가족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또 그런 행동을 하십시오. 네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내 가족들이 조금 더 편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내가 한다라는 그 생각 절대 잊지 마시고 그리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실천하십시오. 분명 여러분들은 누구나 최고의 보호자가 될 것이며 이로 인해 행복 역시 부 역시 얻게 되실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여러분 난관을 만나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는 절대로 실패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네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길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만 노력하시면 됩니다. 네 하나하나 반성하고 고쳐나가시다 보면 분명 여러분들은 아주 멋진 또 아주 좋은 것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고난의 길 거친 길을 마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갈길을 걸으셔야 여러분의 가족분들은 꽃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여덟 번째로 여러분 항상 웃으세요. 잘될 것이라고 믿으세요. 여러분 하늘은 분명 여러분들에게 모든 운과 복을 다 주셨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이를 믿지 못하고 스스로 그 운과 복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분명 다 잘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 어두움은 더 멋진 하늘을 보도록 하기 위한 하늘의 안배이며 지금 여러분의 그 고통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기 위한 하늘의 안배입니다. 여러분 항상 웃으세요. 웃어야 운과 복이 더 빨리 옵니다. 그리고 잘될 것이라고 믿으세요. 분명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흥분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